올겨울 들어 양계 농가에서 처음으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전국의 모든 산란계 농장의 달걀 반출을 주 2회로 제안합니다.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AI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. 이에 따라 전국의 산란계 농장에서는 주 1회 간이 검사를 해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달걀 반출을 허용하고 지자체에 사전 등록 신고한 상인에게만 달걀 반출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. 또 달걀 수집 차량의 농장 출입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인근에 거점을 설치해 이곳에서만 달걀을 유통하고 반출 주기는 주 2회로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현재는 달걀 반출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수집 차량이 직접 농장을 드나들고 있어 달걀 유통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퍼졌을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.